재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요. 회원 코드와 대출 금액,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PNT 함수를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함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PMT라고 입력하시고요.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한금을 계산합니다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이 PMT 함수 안에는 첫 번째 이자율, 이율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간, 세 번째는 현재 가치, 그 다음 미래 가치, 그 다음 월 초인지 월 말인지에 따라서 타입을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제시된 그림으로 봤을 때, 제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자율은 표 1에서 참조하지 않습니다. 표 2를 이용해서 이자율을 찾아오실 건데요. 이자율은 직업에 따라서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업과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찾아오는 작업, 인덱스 함수나 매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매치 함수는 사용은 하는데, off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자율을 찾아다가 값을 이자율에 넣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PMT 함수부터 바로 작성하지 않고요. 일단 시소 한번 누를게요. offset이라는 함수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는 입력하시고요. offset이라고 입력합니다. offset을 입력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면 offset은 잠시, offset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offset 입력하시면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된, 지정한 행과 열 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의 인수를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리퍼런스는 기본 참조 영역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행의 위치, 열의 위치,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의 값을 숫자로 넣어줍니다. 그럼 리퍼런스, 참조할 셀의 위치가 들어가는데요. 참조할 셀의 위치는 현재 표 2에 가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의 시작 위치를 현재 문제에서 표 2에서 찾아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B30세를 기준으로 갈게요. B30세를 기준으로 B30세를 기준으로 아래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왜 B30세를 지정했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가져올 데이터는 이 이자율 영역에서 가져오실 건데요. JA라면 아래쪽으로 하나를 이동할 거고요. 하나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1년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JA면서 1월에 해당한 데이터 C31셀로 이동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직업이 회사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래로 두 칸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1년 대출 기간이라고 하면 오른쪽 한 칸 이용해서 5.5라는 값의 위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셀을 B30세로 잡을 건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잡은 기준셀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B30세를 기준으로 아래로 몇 칸을 이동할 거냐면 이동하는 칸은 직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자영업이면 아래로 한 칸 회사원이면 아래로 두 칸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직업에 해당한 행의 위치는 코드를 이용할 건데요. 코드는 회원 코드의 왼쪽의 두 글자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행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 행의 위치도요. 그럼 잠시 옵셋이라는 함수도 지수 한번 눌러볼게요. E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LEFT LEFT 함수를 이용해서 LEFT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E라고 넣고 확인. 그러면 JA부터 시작해서 회원 코드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찾아옵니다. 다시 이 JA는요. 자영업입니다. 라고요. 아래로 코드 표에서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현재 범위 정한 A31부터 35 영역에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호 등호 다음에다가 매치 함수를 입력할 거고요.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매치 안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눌러서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참조할 영역은요. A31부터 35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타입은요.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통화 기호처럼 표시가 되지만 사실은 숫자 아래로 숫자 1 숫자 2 숫자 3 그래서 JA면 우리는 첫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JB는 두 번째 JD는 3 JC는 4 J2는 다섯 번째 위치합니다. 상대적인 위치 값이 현재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옵셋 탐수에다가 B 30세를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이동하면 자영업 JA 아래로 두 칸 이동하시면 JB 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 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 대출 기간 열의 위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1 2 3 해당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로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라고 따로 뭐 함수 매치함수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같이 한번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 다음에다가요 offset 이란 함수를 쓰실 겁니다. offset 더블클릭 그 다음 offset 안에 안쪽에 커설두시고 함수 마법사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수식은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고요. 행의 위치 값이니까 rows라는 곳에 갖다 컨트롤 V 하실 거고 리퍼런스 시작할 위치는 B30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B30셀로 시작해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은 조금 전에 매치와 레프트함수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열의 위치는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는 거는 대출 기간인데요. 대출 기간은 D3셀을 참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0이라고 나오는 거는요. 셀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서식에 가서 잠깐 확인해 봤더니 회계 통화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지금 옵셋함수를 통해서 구해온 것은 우리는 JA이고요. 대출 기간이 3이라고 하면요. B30셀을 통해서 JA 하나 이동을 했고요. 대출 기간이 3이라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해서 5.5 라는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셀 서식에 위해서 0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셀 서식에 가서요. 백분율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해 볼게요. 5.5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0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자율을 구해왔습니다. 5.5 라고 구해왔어요. 이제는 이자율을 구하셨다면 문제에 나와있는 PMT 함수를 이용해서 월 상한행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PMT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한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PMT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구한 수식에 맨 끝에 가셔서요. 5.5는 연 5.5입니다. 그래서 연 로 계산하기 위해서 맨 끝에 커서를 갖다 놓고 나누기 12를 입력해 줍니다. 연 5.5% 라는 이자율은 수식에 이자율 맨 끝에다 커서 갖다 놓고 슬래시 12라고 입력하시면 이자율을 연 5.5% 라고 계산하신 거고요. 기간은요. 대출기간이 있는 D3세를 참조할 건데요. 1년 2년 3년 그러면 1년 12개월 이니까 곱하기 12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같이 문제에서 이율은 해원코드의 앞에 두 글자와 대출기간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율과 대출기간 연단위입니다. 대출이 없을 때는 대출 없음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긴 현재 가치 문제에서는 우리가 대출 금액을 얘기합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을 현재 현재 같이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고요. C3에 있는 대출 금액을 가져다가 현재 지금 화면에 좀 데이터가 가려져서 현재 금액이 대출을 현재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대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대출 700만원 그 다음에 550만원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55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따로 미래가치와 월초에 대한 거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표시가 될까요? 아까 셀서식에 가서 이자율에 대해서 이율에 대해서 찾아오고 백분율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회계에 통화기호 있음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중간에 오류가 있고요. 잠시 실행 취소 한번 누를게요. 아래쪽에 셀서식을 좀 확인해 해볼게요. 회계에 소수 자릿수 0 기호 그러면 마찬가지로 셀서식에 와서 소수 자릿수가 우리가 백분율로 하면서 한 자릿수 조절했던 게 남아 있었네요. 소수 자릿수 0으로 하시고 확인.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오류가 있는데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등호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커서 안쪽에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오류가 있다면 대출 없음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서식을 중간에 여러분이 바꿨을 때는요. 다른 셀 같은 영역에 다른 셀의 셀서식을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 상태로 원상복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시고요. 저희 파일은 항상 결과 시트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앞에서 if error 부터 작성해 가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끊어서 쉬운 것부터 끊어서 작업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3에서요.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하여 L3의 PMT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문제에서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참조하는 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연 이율은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나와 있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PMT 함수를 통해서 PMT 더블클릭 PMT 함수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 첫 번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3% 라고 했습니다. 3% 나누기 12 연 3% 니까 두 번째 기간인데요. 기간은 바로 왼쪽에 할부 기간인데 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시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PV 현재 가치 인데요. 현재 가치는 판매 금액 에 대해서 판매 금액 나누기 마이너스 현재 가치는 항상 마이너스 82,500 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매달 내야 될 기간 금액 4만 4만 4,405 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한게 판매 금액 인데 판매 금액 8,200 원 8만 2,500 원 을 제가 할부에서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 3% 이자로 낸다고 하면 매월 얼마씩 내야 되냐면 8만 1,400 원 씩 두 달에 걸쳐서 내쉬면 돼요. 라고 계산이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한 금액이 6만 원을 현재 마이너스 에요. 2개월 동안 할부 했으니까 한달에 3만 113 원씩 내쉬면 돼요. 라고 PMT 암술을 통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결과는요.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하면요. 이런 단위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라운드 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에서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번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다운 함수 쓰실 거고 라운드 다운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1의 자리를 1원 단위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1원 단위가 다 0으로 처리가 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원 단위는 다 내림해서 10원 단위로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PMT 함수를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월 상한액 그러면 이자율과 이율이 표 5를 참조하네요. 이율과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 현재 가치 마이너스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얼마씩 상한하는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H루컵을 이용하셔서 표 5에서 찾아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H루컵부터 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H루컵 더블클릭 H루컵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신 다음 대출 기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테이블 참조 영역은 표 5의 첫 행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때는 0 근사값을 찾아올 땐 0 생략하거나 2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생략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학 요로 표시가 되지만 사실 대출기간이 3이라고 하면 5.5라는 값이 여기 구해져 있습니다. 잠시 셀서식 가서 확인해 볼까요? 백분율에 가서 자릿수 늘림 한번 하시면 이렇게 5.5라는 거를 5.5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요. 확인만 하시고 저희는 이제 취소를 누를게요. 또 바꾸고 나면 다시 오니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맞게 구했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등호 다음에다가 PMT 함수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이율은 연 이율이잖아요. 맨 끝에 가셔서요. 맨 끝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슬래시 나누기 12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간입니다. 기간은 바로 왼쪽에 있는 5 3 선택하고 기간은 연 이니까 곱하기 12 현재 가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P 3 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문제에서 월초 월말 이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표 6에서요. 연 이율 기간 그 다음에 월 라비백을 이용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치부터 구해볼게요. 월 라비백 매달 50만원씩 내고 연 이율 2%에 2년 동안 낸다고 하면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문제 제시된 현재 가치는 PV 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일련의 미래 투자가 상응하는 현재 가치의 총합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이율은 2% 나누기 연 2% 그러니까 12 기간은 2년 곱하기 12 하시고 현재 가치는 입력된 데이터가요. 월 라비백은 현재 마이너스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 따로 마이너스 넣지 않고요. 5 30 셀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2년 동안 2%에 매달 50만원씩 넣는다면 현재 가치는 1175만 3571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현재 가치가 2천만원 이상이며 한도 초과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같이 계산한 거를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좀 줄까요? IF 만약에요. IF 조금 전에 구한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2천만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한도 초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하신 PV 함수 계산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물론 자릿수 조절하는 건 조금 있다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구한 값이 2천을 초과한 내용에는 한도 초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한 값을요. 반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자리까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채워서 천원 다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의 조건식은 수정하지 않고요. 결과를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한도 초과 뒤쪽에 있는 PV 함수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반올림하겠습니다. 끝에 가셔서 PV 가로 다음에 가셔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서 천원 단위로 표시할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무 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